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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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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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이혼했다가 다시 합친 케이스거든요. 응. 상처를 또 받게 생겼다고. 원래 있잖아. 살던 집에는 도로 안 들어가고 살던 마누라 도로 안 살거든. 근데 요새는 시대가 변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긴 한데 선택 잘못했네. 오빠야 때문에 상처받겠는데. 어떡하지? 안 그런다고 했는데. 안 그런다고 했어? 안 그런다고 했는데 또 그러겠는데. 또 그런 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 지금이요? 응. 글쎄한테 그러나? 너는 뭐 바람 불고 그러면은 바로 그냥 끝이라고. 응응응. 그런 일을 했었거든. 응. 언니한테. 내가 볼 땐 지가 그러고 있는데. 나 어떡하지? 언니 어떻게 해?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갈라수고 다시 만난 사람들한테 다시 또 갈라수라고 할 순 없고. 나 입장 곤란하네 오늘.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된 지 좀 오래된 건가요? 응. 올해는 안 됐고. 올해는 안 됐어요. 올해는 안 됐는데. 아직 지금 확실하게 뭔가 딱 이루어진 건 아닌데. 지금 그러고 있어. 진행 중이야. 그럴려고. 그러니까 언니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주가 지금 점을 보러 온 건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보러 온 거죠. 왜냐면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서 들여다보면 보이거든. 응. 그런데 상처를 받게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신령이 얘기를 하시니까. 음. 그게 지금 그렇게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어떡해. 어떡해. 어떡하냐. 어떡하지. 응. 근데 언니 이거는 결단력이 필요해. 왜 그랬어. 왜 왜. 첫 단추를 잘 못 꼈는데 풀렀다가 왜 다시 또 잘 못 껴. 그때 상황이 이도저도 안 됐어갖고 여기도 갈 데도 없었고 여기도 갈 데도 없고 해가지고. 그때 마침 또 합치자 하니까. 그냥. 애가 있었어가지고. 그랬겠지. 뭐 이유가 있고 끊어풀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리고 귀도 얇고 남도 잘 믿고. 응. 어디서 사기 안 당한 게 없으니까 사기 안 당해서 다행이다. 응. 있으면은 그냥 아주 그냥 갔다가 다 퍼줬을 거예요. 어디가 되든. 맞죠. 응. 사람도 엄청 잘 믿어. 맞아요. 보기에는 여우같이 생겨가지고. 응. 어떡하지. 어. 이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노력하면은. 어떤. 달라지나요. 그런 건 없나요. 아니요. 노력하면. 언니가 노력해서. 어. 방법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 그 오빠 자체에. 지금 오빠 몇 살이요. 마흔 하나요. 네. 네. 생일이. 없애지 않는 한. 근데 일하고 맨날 늦게 끝나. 방법이 없어. 그때는 일하고 안 늦게 끝나서 그랬어? 어. 가만히 생각해봐. 그니까. 상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니까.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딱히 그렇게 크게 거기에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니까. 얼떨결에 그렇게 되고 나서. 나도 왜 그랬지. 이러는 영국이라. 어. 근데 그걸로. 본인은. 오암마로 맞는 거고. 상처를 크게 받는 거고. 그렇죠. 어. 어. 애들이 무슨 죄. 어. 문제는. 어. 애들이. 알아. 어. 그니까. 애들이. 그게. 바람난 거라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 이. 둘의. 부부간에 뭔가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 감지를 한다는 게 지금 제일 큰 문제야. 애들이 지금요? 어. 그니까. 그 느낌으로. 아. 그니까. 엄마 아빠가 뭔가 불안정하다. 어. 그거를 어림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어. 뭔가 좀 이상해. 음. 그니까. 불안한 거죠. 애들 정서적으로 지금 불안하다는 얘기야. 어. 이거는. 어. 애기 아빠. 아. 아. 두하싸를 없애야돼. 어. 어떻게 없애요. 뭘 없애지 않아요. 없애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뭐. 이게. 지금 이름이. 바꾼가거든요. 응. 안 좋다고 해서. 응. 근데 또 그러면. 아빠. 아니 제. 본인. 내가 그랬잖아. 본인한테 큰 문제가 없어. 아빠의 문제지. 어. 근데. 본인은. 기왕이면. 지금 잘 살고 싶어. 네. 전 잘 살고 싶어서. 응. 지금 애가 둘인데. 응. 하나 더 갖자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엄마. 산수갑산이다. 응. 딸 하나 더 갖자고 싶어서. 아들만 들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 모르고. 저한테. 딸 사주가 있는지. 그게 궁금. 그것도 궁금해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신랑토화살이랑 이런 얘기 들으니까. 뭔가 멘붕. 응. 멘붕. 멘붕이어도 알고. 어쨌든. 우리는 그래요. 하늘에서 오는 비를. 멈추게 할 순 없어. 무당이. 근데. 영화에서도 얘기하잖아. 우산필 준비하게 만드는 게 무당이거든요. 어. 근데. 지금. 어쨌든 내가 그랬잖아. 처음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근데 진행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 살이. 그 도화살이 지금 또 꽃을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래서 본인이 지금 점을 보러 온 거는 잘한 거지. 왜냐면 알고 대비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대화를 많이 하고요. 네. 어. 더 많이 어쨌든. 마음을 알아주려고 하고. 좀 그런 게 중요할 거 같아. 하. 네. 음.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제 사주에 따른 얘기란가요? 하. 하. 딸 있어요. 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네. 제가 꿈에서. 네. 방울을 들고. 네. 상. 엄청 웃고. 좋아하면서. 하. 이렇게 한 그런 꿈을 한 번 꿨거든요. 또 한 번은 사람 많은 곳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벤치 있는 데에 대구거든요. 거기서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오는데 좀 젊은 남자예요. 근데 그 남자한테 너가 가져가야 할 거를 얘가 가져갔다고 저한테 그런 꿈을 또 들어왔려고 했거든요. 그런 꿈은 그냥 뭐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개꿈 뭐 그냥 그런 건가요? 두 번째 꿈은 이제 뭔가를 가져갔다. 그거는 내가 지금 얘기했다시피 이 일이 있을 걸 암시를 하는 꿈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서방 아니야. 그걸 암시를 하는 꿈이고. 방어를 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신내림을 받기 전에 증상 뭐 이런 꿈을 그런 꿈을 꿔. 근데 본인한테 그 꿈은 그 꿈이 아닌 거 같고요. 우리 같은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라는 얘기하니까. 아 그럴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꾸을 꾸고. 왜냐면 본인이 간절하게 그래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까 그거에 대한 방법을 찾으려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뭘 물어봐라. 뭐 이런 암시의 꿈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 뒤에 거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중요한 걸 가져갔다. 대책 강구가 필요하겠네. 딸 가져서 또 이어갈 수도 있어. 더 행복해질 수도 있는 거죠. 더 행복해질 수도 있어. 근데 똑같은 걸 반복을 안 하려면 대주한테 갖고 있는 그 도화살을 풀어야 돼. 그걸 푸는 거는 제가 하기에 나뉜다는 거죠? 아니요. 우리 같은 무당이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풀려면은 신랑이 와야 되는 거죠? 아니요. 안 와도 돼. 아 없이도 가능한 건가요? 네. 속옷은 필요해. 아 속옷. 살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은 상처 안 받고 아직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작돼서 본인이 눈으로 봤다 해봐 못 살아. 못 살죠. 어. 못 살아. 근데 지금 시작하기 전이기 때문에. 본인이 앉자마자 상처를 받겠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지금 상처를 받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미연의 방지. 어. 그렇게 해야 딸을 낳아도 편안하고. 어. 그럴듯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본인한테 그게 제일 큰 문제야. 아 그래요? 어. 다른 문제는 없어. 저는 제 건강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음. 본인 명 길어요. 저 길어요? 네. 그냥 잔병 치료를 많이 하는 거지. 병원을 갈 일이 다른 사람들보다 많다 뿐이지. 어. 명은 짧은 명이 아니야.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뭐 그런 안 좋을 생각도. 응. 그랬었거든요. 절대. 그래서 저는 제가 길 거 알고 저는 생각 못 했는데. 아니. 절대. 어. 그러니까 어떻게. 명이 기니까 삶의 질이 좀 좋아져야 되겠죠. 행복하게. 제가 더 노력해야겠네. 응. 네. 알겠어. 응. 응. 근데 문제는 문제다. 응. 대주하고. 응. 대주하고. 응. 지금 가정만 편하면 본인은 크게. 뭐 건강도. 응. 아프면 약 먹으면 되고. 병원 가면 되고. 크게 또 수술대로 올라간다거나. 뭐 이런 저기는 없단 말이지. 어. 근데. 그거는 건강은 본인이 노력하면 되는 건데. 네. 타고난. 어. 사주. 그리고. 나한테 갖고 있는 뭐. 우리가.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참 힘들어요. 어렵게. 저한테는 도와주는 건 없어요? 본인은 없어요. 아. 근데 진짜. 어. 근데 애들 아빤도 어떻게 해. 그렇죠. 그럼. 이 해만 지나가면은 괜찮은 게 아니다. 예. 본인 자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똑같은 게 반복이 된다고 그러잖아. 네. 어.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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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